XSFM입니다. I, D, W, K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공론장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그러지 말고 노예로 살자는 소리를 시끄럽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탑 에이전 헤트 운동이 한창인데 저희들도 관련한 방송을 준비 중이고요. 처음에 이 사고가 터졌을 때 한국 내에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이 중국과 중국인 탓을 하고 우리는 한국인이라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무고한 시민이 군사정권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 제가 이상한 애고 나는 빨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불평등의 기반을 두고 있는 비겁한 방식이지요. 미국은 넓고 정신나간 사람이 참 많아서 이런 말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도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세리 킴 씨인데요. 인구는 한국의 절반이 조금 넘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81만 명인데요. 사망자는 4만 9천명에 달하고 있는 텍사스는 주의 주도 아래 모든 시민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야구 경기를 아침에 보신 분들이 있다면 놀라셨을 겁니다. 온 자리를 빈틈없이 관객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때문에 말이죠.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여서 류현진 선수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문제는 그 텍사스 홈에 양현종 선수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분부터 걱정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공화당의 멘탈에 잘 들어맞는 정치인입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지난주 공화당 내의 텍사스 주 안에 있던 포럼에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인터넷 찌질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거 봐라 모든 아시아인들은 다 차별해도 된다.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비겁한 사람들 아닌가 연대도 할 줄 모르는 하는 식이죠. 아주 키우기 어려운 동식물이나 사람이랑 비슷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 작지만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해당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한 표 잘 행사하셨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두 번째 주에 그것은 하기 싫답니다. 시사아저씨가 일찍 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면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는 마스크가 나고 내가 마스크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 밖을 많이 돌아다니는 시사아저씨처럼 동선이 복잡하신 여러분들 마스크 판 듯이 챙기십시오. 아무것도 나아진 건 없습니다. 상당히 오늘 내일 하드코어입니다. 선거라는 걸 해가지고 말이죠. 선거방송 들어가야 돼요? 선거방송이라기보다는 라디오방송. 라디오들이 전파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선거한다고. 놓을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정규방송으로 계속 가기도 뭐하고. 뭔가는 해야 돼요. 네 정규방송을 이제 약간 선거방송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제가 떠들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이걸 이걸 지금 수요일이니까. 하지만 저희는 선거방송 끝내놓고 나면 선거는 있습니다. 선수표를 하고 나면. 네. 이 녹음하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선거 이후 전망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결과가 나와야 그것도 얘기를 하지. 저희들은 지금 수요일 오후 2시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하도록 하죠.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니야.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엑세스물 음향기기 섹션 로화셀 6년근 홍삼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XSFM과 로화스웰의 콜라보레이션. 홍삼정 한 포에 25mg의 진스노사이드가 들었다고? 근데 가격은 기존 판매가의 4분의 1? 유통기한에 쫓겨 파는 제품도 아닌데. 왜? 오직 XSFM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로화스웰. 6년근 프리미엄 데일리. 홍삼진. 멀고 먼 2m 앞에 윤섭연 엔지토가 광고를 하러 잠깐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이는 2m이지만 보이는 벽이 존재해서 실제로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후원을 받지 않는 팟캐스트들은 광고를 늘려버려 애를 많이 쓰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팟캐스트 초창기의 광고 시장을 상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치 지금 인스타그램에 바이럴 광고 같은 거 있죠? 유머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광고나 트위터 같은 거 캡처해서 아니면 익명 게시판 캡처해서 그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올리는 그런 광고.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바이럴 광고들을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가 제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래요. 유통과 제조도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은 물건들을 마구 광고하다가 신뢰도 하락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내보낼 메시지들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광고할 때는 왜 그렇게 주는 대로 막 갖다 쓰는지. 유일하게 그 법칙에서 벗어나며 공부 겸 실전으로 열심히 영업해온 지 7년입니다. 직접 공장도 가보고 제품도 써보고. 그럼요. 미팅도 해보고 던져도 보고 굴려도 보고. 이제는 알아서 좋은 물건들이 엄청 낮은 가격으로 저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은 또 한 번의 홍삼대란. 작년에도 저희가 홍삼을 싸게 한 번 팔았었죠. 너무 순식간에 팔려가지고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겨우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로하스웰 홍삼 선물세트. 현재 인터넷 최저가가 11만 940원입니다. 액세스몰의 판매가는 2만 5천 9백원입니다. 밀수꾼이죠. 이쯤 되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예요. 25%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있네요. 홍삼진, 홍삼키즈 모두 22년 중반까지 유통기한이 남아있고요. 유명 제품 프리미엄군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약 11에서 12mg인데 반해서 그런데 홍삼진은 25mg급입니다. 진세노사이드가 두 배보다 더 들어가 있죠. 그렇답니다. 수량은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선물하실 곳이 많습니다. 그럼요.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노사이드가 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 네? 뭐지 이게? 광고에 도움이 안 될 거면 발언을 안 하는 쪽이 어떨까?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주유 성분입니다. 저희들은 건기식이라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하여튼 진생들이 진생들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이젠 정확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상업적인 시설과 회사, 은행 등에서만 따로 인터넷을 개방하는 방식을 찾아냈다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전혀 인터넷을 쓸 수 없는 조치를 취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더라. 라는 소식까지 미얀마에 들려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전혀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냥 뭐 국제조직의 무능 유엔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국가들은 왜 이렇게 나서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타박을 주로 하십니다만 돌고돌아 길게 보면 그럴만한 이유도 어느 정도 존재는 합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미얀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미얀마 얘기 한 번 했죠? 네. 국제민주연대의 남필 사묵장이 나와주셨죠. 거기서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실만한 것들은 다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혈 사태랄 것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유혈 사태를 넘어서 지금은 상당히 엄중한 국면으로 가고 있고 미얀마라는 데가 여러 민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그 방송에서 다 정리하셨겠지만 다수파인 버마족이 있고 나머지 소수민족들 그리고 가장 아래 하여튼 로잉야족이 있고 이런 구조인데 매우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로잉야족을 미워하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미워할 대상이 하나가 있어야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나머지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어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사연이 안 나왔는데 한 번 사연이 오면 그 비슷한 경험에 대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몇 달 전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연이 온 다음에 생각나니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학교폭력은 선생님으로부터 자행됐던 90년대, 2000년대의 학교폭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기도 경험해 왔던 선생님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 주에 나온 사연 중에 이 선생님이 자기가 수업 들어가면 무조건 30번을 불러서 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30번! 그래서 말 못하면 때리고 30번 불러서 시험 때 무슨 문제 틀렸냐고 물어보고 그거 틀린 학생들 다 불러서 때리고 전형적인 메카시즘의 구동 방식을 채용한 사람이거든요. 죄 없는 한 사람을 찍어요. 피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작게나마 크게 작게든 크게든 정치를 하려는 세력이 너무 많은데 미얀마도 그랬던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필사무국장하고 저희들이 나눴단 말이죠. 시민들도 여기에 동조했고 그 전에 있었던 문민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상처가 크다. 큰 약점이 되고 발목을 잡는다. 소수민족을 그렇게까지 탄압했던 일. 그리고 거기에 침묵하고 그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했던 범하적 시민들의 문제점. 그것은 심지어 자기가 시민단체에서 만나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의 시민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증상이다라고 말할 뻔했네요. 현상이다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닦고 소수민족들이 나섰거든요. 지금 연대에. 그렇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군부와 범하적 제외한 소수민족 내지 그다음에 민주시민들하고 같이 협의체 같은 걸 뿌려서 지금 일종의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거기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도 독립운동 해올 때 보면 독립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군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무장투쟁하고 있는 가다 가락이 있으니까 10여 개의 소수민족들에게는 무장조직이 있습니다. 그 결합을 해서 무장투쟁을 하자 이런 국면으로 논의가 가는데 당연히 우리는 부정한 권력이 있으면 총을 주고 싸워서라도 민주주의를 쟁취해야죠. 그런데 미얀마와 같은 그런 민족 간 갈등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구조로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이 갈등이 내전화되면 과연 민주주의 대 군부 독재 이 구도로만 진행이 될 거냐 좀 우려가 좀 되어서 저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생각많은 빨갱이의 고민 패턴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첫 발도 안 뗀 단계예요. 범하족의 메이저 시민들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도 앉았으니까. 메이저 시민들과 나머지의 민족 시민들이 손을 잡아서 지금 싸우겠다고 얘기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인데 이게 내전 형태로 길어지면 과연 정말 민주주의를 수복하기 위한 내전으로만 끝날까? 그럴 리가 없다는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소리를 크게 내죠? 그럼 싸우지 말라. 당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안 되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내에 이제 어떤 민주정치적 구심이 명확히 있고 그러한 어떤 합의가 되는 어떤 지도부의 형태로 이제 이런 싸움들이 이제 좀 컨트롤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렵게 만드는 구조 중에 하나가 하여튼 국제정치입니다. 늘 보면은. 오늘 내일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독립운동도 그랬지만 외부의 이제 외부 정세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이제 우리도 그런 뭐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뭐 분단 구조가 고착화되고. 아무튼 미얀마도 이제 그런 상황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이 시위 보면은 반중 시위가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또 보도 이렇게 나와요. 네. 예를 들면 미얀마 내 이제 뭐 중국 업체 공장이 습격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민주시민들의 시위 구호나 이런 데서. 네. 시진핑을 이제 시진핑이 중국 인터넷에서 약간 모여야 돼 있잖아요. 곰돌이 푸로. 그렇죠. 네. 바지도 안 입는 곰돌이 푸로. 우리에게는 한낱 조원진이지만 거기 가면 국가주석이에요. 아 조원진 오랜만에. 오랜만에. 잘 지내요 그 양반.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간 돌아와요. 오랜만에 그 포스터 기억나네요. 네. 아 갑자기 딴 얘기인데 한국일보 기상가를 보는데. 뭔데요.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의 유세장에서. 여러분 내일 들으시면 그 양반이 뭐 후보일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세장에 이렇게 왜 태극기가 나 어디 갔지 뭐 이런 기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태극기를 등에 쥐고 온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나눠드리려고. 아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아 그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이제 기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했느냐. 나는 태극기보다 아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 다녔다. 아 론 울프다 내가. 절대로 나는 태극기보다 아니다.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태극기의 정체성이 태극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 오세훈 유세장에 때거지로 태극기부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도움될 거 없지 않는가. 잔치는 났는데 갈 곳은 필요한데. 우리 공화당은 후보 안 냈거든요. 갈 곳이 없어요. 잔치는 났잖아요. 잔치에 사람들이 왜 모여요. 외로우니까 모이지. 외로워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정리해 주려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극기부대도 거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절대로 아니냐 태극기부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으면 뭐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기기 위해서는 뭐 잠시 고집을 적을 수도 있구나. 아 그럼요. 네. 아 난 그 기사가 너무 웃겼어요. 암묵의 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자제하자 우리가 아무리 태극기지만 태극기 자체는 좋은 건데 아무튼 그래서 반중시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이제 미얀마의 시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미얀마의 군부가 이렇게 시민들의 권리를 다 짓밟고 심지어 막 지금 총으로 다 쏴서 죽이고 있는데 도대체 국제사회에 뭘 하고 있는 거냐. 국제기구인 유엔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그럼 왜 유엔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니까 중국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 이런 행동으로 미얀마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열강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걸려 있느냐가 그 나라의 부패상을 쉽게 수정할 수 있느냐 마느냐와 직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파병 당시에 군에 있었기도 하고 동티보루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많이 지켜보았었는데 20대 중후반에.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나마 동티모루는 열강이 걸려있질 않아요. 그런데 미얀마는 윈난성의 등과 등으로 딱 붙어있죠. 아주 긴 거리. 윈난성은 다른 뭐 많은 곳들이 중국의 많은 곳들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응을 하고 있는 곳이고 잠시 후에 조목조목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윈난성이 중요한 만큼 미얀마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군부가 쿠데타로 판을 엎은 이후에 직후에 각국이 이제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중국은 이제 미온적이었거든요. 평화롭게 해결하자 이렇게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의심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단지 그냥 중국이 소극적이다. 이거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사실은 반중 시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모를 리가요. 거기 살면서.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중 정서가 그래서 커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회, 이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가 미중 갈등으로 다 이렇게 귀결되고 있어요. 결국은. 변기 같죠? 다 그 안으로 들어가요. 미얀마도 그런 상황인데 미얀마는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과정을 잠시 수박 걸탈기로 보자면 원래 미얀마는 쭉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영국 식민지에다가 일본 식민지에다가 독립을 복잡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 민족들 간에 통합도 해야 되고 독립도 해야 되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가장 그래도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아웅산이라는 사람. 아웅산이었는데. 아웅산 장군 이름 나오면 모든 민족들이 거기는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 양반 내가 인정하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리터럴리 국부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딱 잡히고 그런 구심점이 있으니까는 사실 영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하고 같이 싸우다가 그다음에 일본 뒤통수를 쳐서 이런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아웅산의 주도하에 이 민족들이 함께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고사했다는 거지만 아웅산이. 그렇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뭐든지 그래요. 독립을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투쟁을 통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면 초창기 정부는 다 군부 인사드립니다. 그럼 결국은. 네. 왜냐하면 지금 총독을 싸웠으니까. 총독을 싸우는 과정에서 그 세력이 군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구심점이 없어졌으니까는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결국 특정한 이제 특정한 파벌 또는 뭐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서는 민족. 민족이 이제 그냥 이제 힘으로 권력을 지어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내윈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962년에 내윈이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 지배 체제를 만듭니다. 내윈, 네가 이겼다. 그리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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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때 중국 정부는. 어느 표기도 아니잖아. 네. 항상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긴밀한 어떤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열강들은 그 나라 안에서 독립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민족 자주를 실현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 명확하게 자기들끼리도 이제 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없어서 그 정당성이 없는 거를 외세에 의존하는 그림이 되는 걸 사실은 좋아하죠.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이웃 국가의 불안정성은 나의 영향력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윈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그랬을 때 중국이 인정은 그냥 해줘요. 이틀 만에. 네. 그러냐? 아, 그러면 네가 앞으로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버마족 위주의 그런 나라의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중국의 이제 어떤 영향력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군부 독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우리도 이제 박정희라든가 이런 과거의 모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좋지 않아요. 또 그렇게 외세의 권력이 강해지는 게. 미얀마 군부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의 부하냐 이거죠. 전통적 가치가 옛날 역사책 속에 있던 그런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가 떠오르는 거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가에서는 정권을 잡은 국가의 군부에서는 우리를 마치 부마국처럼 여기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뭐 북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김정일의 유언이 제가 과장에서 얘기하면 김정일의 유언이 그거를 하잖아요. 야 중국을 절대 믿지 마라. 중국을 절대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이거. 북한이 뭐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체제 보장의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반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얀마 군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하고 뭔가 디커플링 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선동을 하면서 미얀마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이런 시설, 학교, 회사 이런 데서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문화대혁명의 연장선에서 마오쩌둥을 신성시하고 이렇게 모시는. 문화대혁명 당시에 가장 골치가 아팠던 곳은 중국 바깥에서는 주로 동남아입니다. 화교 자본과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들썩들썩하니까 정치권이 괴롭죠. 저게 무슨 짓이야 우리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군부가 그거 하지 마라. 여기서는. 그 노래 나라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태양 아래. 태양은 하나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국의 이런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미얀마랑 중국이랑 갈등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랑. 미얀마 군부랑. 그러던 것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덩샤오팅이 와서 그만하자.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관은 7대 3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지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미얀마의 이른바 1988년 12이. 뭡니까? 이게 이름이. 8888 혁명입니다. 8888. 네. 8이 4개. 이거를 군부가 또 이거에 대응하면서 폭압적인 진압 이런 걸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에 국제사회는 이런 정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제 제재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올림픽 끝난 직후 우리나라가 올림픽할 때 외국인들이 보던 신문의 해외 뉴스란에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8888 민주화 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죠. 네.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독재자인 내가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이 어쨌든 군부독재의 최소한의 정당성은 그래도 우리가 독재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게 되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라는 말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데 뭐 먹고 못 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런 마음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독재를 하지만 나 비록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하고. 싱가폴처럼 되고 싶어요. 쉽게 말해. 나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사게 됐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기 인생에 어느 시기에나 합니다. 독재자들이. 맞아요. 말년에 가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다모세인도 마음 잡고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 다 그런데. 정신건강의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더 늙기 전에 뭔가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못하게 할 필요는 좀 있어요. 물론 독재자는 원래부터 하면 안 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친구 정은이가 빨리 이걸.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꾸 김정은도 입에 경제경제 입에 올리는 것도. 만약에 70대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대니까. 그때는 진짜 플레이스테이션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김정은 집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인 궁핍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플레이스테이션 20쯤 나왔죠. 요즘에는 이동이 잦으니까 말이죠. 지금하고 마찬가지예요. 독재를 해. 못된 짓을 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 제재가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부에서는 제재를 뚫고 얘네를 지원을 해주면 뭐 어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나와요. 그런데 미얀마는 등에 윈난성으로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궁핍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런 기댈 것이냐. 결국은 중국이다 또.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또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야 이거 뭐 우리 이웃끼리 말이야. 같이 잘 살아야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굶기자 중국이 손을 내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군부하고 미얀마의 군부하고 중국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이 돼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는데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가 사실은 중국도 마냥 미얀마를 완전히 모든 것을 다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얀마도 사실은 중국의 그런 영향력의 확대를 계속해서 뭐 두고 볼 수만으로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또 야 이거 이러다가는 완전 우리는 뭐 중국에 먹히겠는데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속이 안 좋죠. 네. 그 시점에 이제 부각이 된 게 미중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8년 뭐 이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설이 된 이후에 2008년 당설이 되고 2010년 11년 가면은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미국의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 중국은 우리도 많이 컸다 이 분위기고 그 뭐 대국 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너네 큰 코 다칠 거야 미국한테. 그때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을 사기 지도자로 유력했던 시진핑을 오바마가 자기 별장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별장으로 불러가지고 잘해보자. 너도 G2 나도 G2 우리 G2다 우리는. 네. 내가 1등 내가 1등 내가 짱. 네. 네가 이제 그 밑에. 인정을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가 부짱해. 앞으로 잘 지내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사실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은 중국은 약간 좀 뒤떨어진 국가이다. 그리고 뭐 이거 저작권 이런 개념도 없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잘 대해주면 되는 저 아시아에 있는 좀 큰 나라인 것이지 그렇게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철회장막 시대에 이미 일본을 이겨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누가 치고 올라와 돈 벌었다고. 네. 이런 마인드가 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중국도 그래 너네 돈 많이 벌었어?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구조상 치고 올라오는 일본과 치고 올라오는 중국은 달라요. 치고 올라오는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중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일반 프리미엄 제품의 2배쯤? 1포에 25mg의 진세노사이드. 한정된 수량, 극한의 할인. 오직 XSFM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로아스웨이 6년근 프리미엄 데일리 홍삼진.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공산주의 기간 동안 어쨌든 이제 그 잠자는 호랑이였는데 잠자는 통과젤이었는데 서서히 깨어나면서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그만큼 독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실은 독재가 경제를 하면 발전이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도 성장을 막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7%씩 돼요. 매년.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커진 거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행사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이게 덩샤오팅이 그랬잖아요. 도광양회라고 했잖아요. 도광양회. 빛은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말로 덩샤오팅 집권기 중국의 조용한 외교 전략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후 장점인 주석 시대에는 유소, 자귀, 필요한 역할은 맞는다는 방식으로 후진 타오 주석 시기에는 돌돌, 피빈, 거칠 것 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방식으로 점차 강경해지지요. 항상 8% 성장이라는 것이 2000년대 이후의 중국이었는데 세상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성장하는 거랑 아무튼 덩샤오팅은 도광양회라고 했잖아요. 우린 좀 조용히 힘을 기르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너무 빨리 길러졌어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중국도 외부의 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지배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테난먼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이유로 대구 끌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일당 독재는 파시즘 없이는 못 버팁니다. 밖에 적이 있다고 막 그를 상정하고 괴롭히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할 상대가 필요해요. 테난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니까 깨어있는 청년들이 나타나서 민주주의를 부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국의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중국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고. 그때 또 결정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시대와 이후 시대가 달라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우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가 컸어요. 모든 게. 그래서 그때까지 미국은 제조업이나 이런 영역에서 중국이 막 성장을 좀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금융이 있으니까.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성장동력을 확충해 가면서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국의 추격을 용인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서구적인 마인드였죠. 제조업 버린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그 판데믹 이후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 거잖아요. 놀고 있는 봉제공장이 대구에 있던 한국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 제조업 되게 중요하구나. 하지만 20세기를 살아온 서구가 봤을 때는 제조업 좀 잘한다고 대단한 나라라고 볼 근거가 없던 거예요. 그렇죠. 90년대에 미국이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을 힘으로 개방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힘으로 개방하는 과정의 주요한 무기는 사실 금융이었거든요. 월스트리트 금융 체제였는데 아무튼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무기가 높아졌어요. 헐렁해졌어요. 헐렁해졌어요. 우리 코가 석자야 지금. 일단은 휴전하자 얘네랑. 싸우지 말자. 그래서 싸우지 않기로 했지만 이것은 시안부였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보, 지정학적 문제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오바마 정권이 이기에 들어가면 아시아 리밸런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재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전체의 세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동에서의 남의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데 미국은 지구를 다 나눠가지고 각 구역마다 함대를 배치해놨잖아요. 그렇죠. 외계인도 신경 쓰고. 왜냐하면 외계인은 일단 뉴욕부터 치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쁜 놈들. 워싱턴 DC도 가끔 치고. 맞아요. 둘 중 한 곳에는 옵니다. X파일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정학적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누구랑 편을 먹고 누구하고 싸울 것이냐를 그림을 쭉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냉전 시기에 했던 일이죠. 냉전 이후에는 이런 그림을 명확하게 안 그렸었는데. 이때부터는 중국하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의 구도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충돌을 안 할 수가 없게 됐고. 그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오바마가 행보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핵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원자력이래. 핵폭탄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미얀마에 대해서. 결국 미얀마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혹은 반장선거 혹은 아파트 대표단 회의 같죠. 21세기의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외교는. 뭐랑 비교해서? 20세기의 미국의 외교와 비교해서. 20세기의 미국의 외교는 군의 이해하고 똑 떨어집니다. 선을 쭉 끊어요. 21세기의 정치가들이 보기에는 그때가 좋았지 싶은 거예요. 선만 그어놓고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관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넘어오니까 통반을 가리지 않고 다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자니까. 그래서 미얀마에 대해서. 미얀마의 군부에. 미얀마 군부에 민정양 이런 것들을 촉구를 해요. 오하가 직접. 그렇죠. 그런데 군부 입장에서는 이걸 또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어봐야 제재 해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우리가 용인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가 여기서 우리라는 미얀마 군부입니다. 옛날 군부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우리 의도처럼 잘 살아나야지 계속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집권하는 건 중국 좋은 일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싫은데. 뭐 이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그런데 또 완전한 민정양은 어렵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좀 탈중국 해보자. 그렇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식적인 민정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까지 민정양을 해준 거 아닐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한국의 박정희가 민정양을 하겠다고 할 때 결국은 자기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민간으로 가서 그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군부가 만든 당만 그 선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있고. 아웅산의 따님이신 수지 여사가 이렇게 주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뭡니까? 민주주의 민족 동맹입니까? 네. 민주주의 민족 동맹입니다. 네. 걔네는 선거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형식적으로만 민정양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 거 아닙니까? 했죠. 하긴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좀 봐줘라. 미얀마의 인민이 보았을 때는 반은 성공한 거예요. 네. 그거여가지고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봐줘라 좀. 제재 해제 좀 해주고. 봐줘라. 우리가 아니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중국 편도 좀 덜 들고. 예를 들어 지금 한국이 반드시 해야 하고 하고 있는 이런 외교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잘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국도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속이 불편합니다. 야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군부랑 그냥 손잡고 대충 이렇게 해피하게 사는 걸로는 또 안 되는 거구만. 직접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1대1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1대1로의 경제 회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을 미얀마를 중국에서. 회랑인 코리도어. 통로죠. 통로. 그렇죠. 우리가 바닷길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미얀마는 의미가 있다. 잘 지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거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종의 이제 그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경로의 실크로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뚫어가지고 자기가 뚫어야 될 그런 어떤 무역의 포인트마다 직접 자본을 투입해서 거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 깔고 이런 거를 직접 해야 돼요 중국이. 그래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하죠. 그런데 이걸 또 이 1대1로 사업에 수혜를 받은 국가들에서는 또 사기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그렇죠. 이거 결국 중국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우리가 연간 여기 써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냐 뭐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해준 거에 비해 가져가는 게 많다. 중국 사기론도 있고 뭐 이랬는데 아무튼 이 1대1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미얀마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주주의라는 게 한 번 열기 시작하면 이게 또 자기가 용인할 수 있는 만큼만 여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겁나 어려워요. 이미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독재가 올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이유가 첫째 정치적인 어떤 정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않지만 둘째 경제부 낮은 게 있냐. 군부독재 수십 년 해봐야 이거 이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누가 했냐. 아웅산 장군의 따님이 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웅산 하면 아웅산하고 다 박수치는 나라인데. 그렇죠. 정치적인 깃발이죠. 아웅산 수지, 숙기 혹은 수지. 아웅산 장군의 딸 수지가 있는데 수지 여사가 하는 당이 어쨌든 선거에 참여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군부가 거기까지 용인하게 됩니다. 선거에 참여하시오. 선거에 참여를 시키고 그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찍는데 그게 무슨 수단을 쓰든 무슨 막걸리 선거를 하든 무슨 사사오입을 하든. 답 없습니다. 사람들이 표를 던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2016년 3월에 민족민주동맹, 민족민족동맹인지 민족민주동맹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주 헷갈립니다. NLD인가요? NLD. 여기가 집권을 하죠, 결국.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지 여사가 사실상 집권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실상 집권이다. 본인이 집권하지 못했다. 맞아요.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군부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렇죠. 헌법에서 사실상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죠. 홍산 수지는 집권하면 안 됨 같은 조항이 있죠. 영국인 남편을 둔 사람은 안 됨.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지 여사가 집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서구는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서방세계에서는. 이제 미얀마가 이제는. 그런데 기대라는 것도 이런 기대와 저런 기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오겠구만. 이제 좀 미얀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폭압적인 정권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엘리티주의 지배체제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거 또 중국 턱 밑에서 뭐 하나 또 벌어지는구만. 중국 턱 밑에서 중국말 안 듣는 이런 놈들이 등장했구만. 중국이 아주 괴롭겠어. 어디 한번 당해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지 여사에게 많은 서방 국가들이 바란 것은. 중국의 계기면서. 중국의 반대하면서. 예를 들면 중국이 갖고 있는 리스크들 있지 않습니까? 신장입으로 문제라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의 홍콩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또 뭐 있습니까? 티베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원은 중국의 쿠바노르세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턱 밑에서 야, 이 못된 새끼들아. 라고 맨날 말하면서. 그리고 군부를 야, 이 중국의 호구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려면 미얀마 내에서 수지 정권이 모든 정치적인 그다음에 모든 민족적인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주 정당성을 고도로 갖춰서 했어야 되는 거죠. 가령. 가령 민족 간 갈등은 없는 체제를 만들어서 각 민족들이 싸우지 않게 하거나. 특히 로잉야족에 대한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그전까지의 군부 엘리트 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잉야족에 대한 모든 민족들의 거부감을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범하족 우위의 체제를 유지해 홍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게 하려면 로잉야족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멈추고. 아버지는 그걸 깨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국가를 만들면.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 군부를 똑같은 놈들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얀마를 서방세계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인정할 만한 나라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 거예요. 게다가 중국 견제 천병도 되면 참 좋겠고.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가 들어오느냐가 참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용기 없는 정부는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건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당장 문제없어 보일 것 같은 선택. 왜냐하면 어쨌든 이 수지 여사와 지지자들도 상당수는 주류예요. 범하족이에요 결국.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량 부재. 그렇죠. 이 통치 구조의 속속들이 침투해서. 2016년에 집권했다고 그래갖고. 2017년부터 갑자기 주류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내 편이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군부는 당연히 내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군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군부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정치의 이 지점이 참 재밌어요. 엘리티는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군부가 위에서 까라면 까라면 까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옛날에 제인 오스틴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왕정 시대나 왕정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면. 보면 군인이 제일 엘리트예요. 그렇죠. 행진하죠. 그럼 사람들이 꽃을 던지고 반하고 그러고 앉았어. 그렇죠. 군인이 엘리트인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막 동네에 가면 군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다 왕입니다. 우리 하다못해 예비군 동대장님 있잖아요. 우리 사탕가 드시는 종사무소에 앉아서. 그런 분들 다 그 동네에 유력 인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탕만 드시는 수준인데.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미얀마에서 쭉 가면 가다 보면 자꾸 통행로 같은 걸 징수한다. 그렇죠. 그럼 그 누구 주머니로 가냐. 제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시켜서 얘기하면 동대장님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베트남의 제조시설과 인프라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베트남이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겼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미얀마가 있죠. 근데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베트남을 벗어나고 싶은데 미얀마랑 캄보디아 인프라는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인 중에는 군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지 정권이 기반이 약한 수지 정권이 이걸 깨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개혁 드라이브가 안 됩니다. 네. 군부랑 일단 타협을 하고 단계적으로 그럼 이 영향력을 좀 차단해 가자. 그래서 일단은 이 체제에 수긍을 해주고 다만 한 번 더 집권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 개헌을 하고. 그렇죠. 그 개헌을 통해서 지금 군부에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계획을 세워서 군부랑이 타협을 했고. 군부랑 타협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체제, 로잉 여족에 대한 탄압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머지 세력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 체제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잉 여족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수지 여산을 굉장히 비윤리적인 접근을 했죠. 그게 문제죠. 네. 그냥 용인했고. 아웅산 정권의 입장이 당연히 이해됩니다. 아웅산 수지 정권의 입장은 당연히 저는 이해돼요. 아슬아슬하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도 전쟁, 저렇게 해도 전쟁, 이렇게 해도 쿠데타, 저렇게 해도 쿠데타인데. 어쩌란 말이야. 라면서 천천히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그랬어도 이 선택은 결국은 망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탄압하기로 한. 그렇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탄압을 용인하기로 한. 국가 권력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 체제를 용인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서방 국가들이 시각이 어떻게 되냐. 에이, 뭐? 안 되네. 안 된다. 해봐도 기회를 줘봐도 안 되네. 그리고 로잉야족 탄압 문제가 국제문제화되면서 그때 수지 여사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 입장 피력하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한 변호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이거를 또 제재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전적으로 도와주기도 뭐하고? 그러면 이 수지 정권은 누구한테 손벌려야 됩니까? 중국이죠. 또 중국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또 관계가 돈독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초기에 군부 인사들의 이야기가 새해 나왔던 겁니다. 아니, 이거 문민 정권이 친하면 더 친했지 우리 중국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중국이 뒤 엄청 많이 봐주는 거 편하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지 정권의 대중국 태도 자체가 미얀마 내에서는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항쟁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또 무슨 선택이라도 해야 했지 않겠느냐가 이 메이저인 범하족들의 생각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의 도움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용인이 돼서 수지 정권이 두 번째 집권을 하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지 정권이 한 번 더 집권을 하면 그때부터는 군부의 어떤 이해에 져야 되는 군부의 이득을 좀 무너뜨리는. 좀 더 군부의 이득을 가져갈. 그러한 개혁을 이제 할 거거든요. 재선까지 됐으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군부가 그것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아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니다. 네. 판을 엎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쿠데타의 실체라면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범진 겁니다. 야, 이거 앞으로는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수지 쪽에 힘을 실었는데. 네. 또 이러고 그래? 얘네가 또 왜 이래 또. 야, 이거 뭐 아주 복잡하구만. 그래갖고 중국이 가서 둘을 중재하려고 그랬어요. 중재에 나섭니다. 네. 군부랑 수지 정권이랑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이 액션을 안 하면 국제사회에 본인도 눈치 보이기 때문. 그러니까 중국도 눈치 보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말고 일단은 평화롭게 해결하고 대화롭게 해결하고 그러셔야지. 쿠데타 이런 거를 또 하기 시작하면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냥 뭐 군부가 그러면 너네가 어쩔 건데. 우리가 뭐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정권 엎었다고 그래서. 너네가 뭐 우리 뭐 도와주지 않을 거 아니잖아.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는 한 번쯤 이렇게 국제사회에게 배를 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진짜 이 있어서 우리를 제재할 나라 있으면 나와. 너네 미국, 미국 너네. 우리 제재하지? 그럼 우리 중국 편이야. 들러붙을 거야? 어, 그런데 요즘에 미국, 중국 한 판 그 북구 난리도 아닌데. 우리가 중국 편이야 그러면 너네 우리 제재하면. 그래서 사실 이 쿠데타 직후에 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바로 이제 제재에 돌입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그때 그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 군부 세력을 제재를 하게 되면 군부가 바로 이제 중국하고 유착을 하게 될 것이고. 군부가 행동으로 미국에 보여줬던 메시지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는 너네가 뭐라고 할 때마다 중국한테 더 붙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군부가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유착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 여론도 크고. 또 어쨌든 지금은 막 총으로 막 민주시민들을 쏴죽이고 있는데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부 입장에서. 네. 군부 입장에서. 그러려면 이제 사퇴를 어쨌든 간에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 상황을 이용을 해보자. 우리가 너무 중국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인정을 해라. 우리가 어느 정도 친미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들 방식의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를 슬슬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중 시위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이 해결돼야 될 군부 독재의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해결이 유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재를 확실히 해서 군부가 못 버티게 만들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무력으로 와서 그러면 폭격을 한번 하시든지 그러면. 그걸 원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든 해달라는 거.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결국 이거 미중 갈등의 그런 힘겨루기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국면이라는 거를 미얀마의 시민들도 아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할 게 얼마 얼마인데 지금. 아니에요. 나머지는 금방 합니다. XSFM입니다. 버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몰라.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안. 이 얼룩돌. 무슨 수렴.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플리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는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도한다면 실패하긴 싫은 당신.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고려하세요.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저.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미나문구 시간입니다. 미얀마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길게 했잖아요. 우리가 선거 방송이 시끄러워지면서 모든 미디어가 선거 이야기하는 동안에 북한은 나름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북한 얘기예요. 도쿄올림픽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올림픽이 아니고 일본에서 연례적으로 있는 다른 행사라고 생각을 해보죠. 무슨 조총경계들하고 만나는 이런 일이다. 근데 올해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코로나19 때문이군요.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역사적으로 20세기부터 올림픽 불참이란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따로 열린 적도 있죠. 그럼요. 따로따로 열렸습니다. 미국 식구들 나오는 올림픽. 소련 식구들 나오는 올림픽. 보스크바하고 LA하고 베를린하고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례적이고 올림픽이라는 건 어쨌든 이거 여러 가지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이런 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스포츠 만큼은 한 번 모여가지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놀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감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가 없이 불참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지금 코로나19도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취소를 하든지 무관중 경기를 하든지 이런 올림픽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못 가겠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주장인 것인데 어쨌든 북한의 체육성님이 홈페이지에 성의 장관이죠. 조선 체육인가 그런 이름의 홈페이지에다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우리는 도쿄올림픽 안 간다. 이렇게 딱 써 올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뉴스가 막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셜하듯 했어요? 도쿄올림픽 한 번 이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2의 평창 이 생각을 가지고 도쿄올림픽에 중북도 오고 북한도 오고 미국도 오고 우리도 가니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미중이래. 국미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통일부랑 문체부는 그거 하라고 정해진 인력도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동시에 그러면 이 도쿄올림픽에서 그 그림 만들려면 일본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북한, 일본을 다 데리고 가야 도쿄올림픽에서 그 그림을 한 번 만들어낼까 말까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안 갑니다 해버리면 확 날아갔어요. 도쿄올림픽은 그럼 우리한테 뭐냐.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4년입니까? 60몇 년의 도쿄올림픽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하면서 그 올림픽을 하면서 더 이상 일본은 전후가 아니다. 이제는 성장만이 남아있다. 이 아베 신조가 쓴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의 망상을 써놓은 책이죠. 그런데 그 책에도 보면 도쿄올림픽이 출발점이에요. 그때 그 기억 이제는 확실히 전후다라고 하는 더 이상 전쟁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전쟁에 남에게 폐를 끼친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다시 한 번 그러한 종교를 한 번 지어보자. 우리는 앞으로는 이 도쿄올림픽의 끝으로 보통 국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거야.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붐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칼럼도 봤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폐막식에서 아베 총리가 이 도쿄올림픽 예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신의 한복판에서 파이프를 타고 브라질로 나오는 마리오 코스프레를 했죠.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전쟁의 터널을 뚫고 평화원법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아무 거북이나 죽여도 되는 마리오가 들었다. 이제 우린 버섯을 먹고 아무거나 막 던져 죽이겠다라는 의미다. 아 시의적절한 논평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북이는 밟으면 밟힌다. 거북이는 밟고 막 찰 거야. 다른 거북이를 죽이기 위해서 들고 던지고 막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별 먹을 거야. 이렇게 별을 한 번 먹으면 너희는 그런 의미가 실제로 담겨 있었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죠. 근데 아무튼 총리가 바뀐 지금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가 요시대도 이 상황을 나름대로 이용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여론이 안 좋았고 스가 요시대 총리에 대해서 코로나19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어딨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스캔들이 또 있잖아요. 아들이 총무성 접대 지방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아들이 총무성을 접대했다. 이게 또 보도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 이렇게 되고 이미지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만회가 되긴 했어요. 거기는 뭐 사건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만회가 되더라고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 일본 정치에 대한 통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실수도 안 하면 대충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뭐처럼 이제 그러면 어쨌든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막았으니 어떻게 그러면 다시 정권의 동력을 어떻게 재살릴 것인가 북한하고 또 뭔가 해보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뭘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북한하고 한번 풀어보면 어때 이게 아이디어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주변 나라에 너무 피해를 끼치고 너무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북한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피해자거든요. 네. 프로모션 파트너예요. 그래서. 그래서 납치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죄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상해 주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을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가서 해결했어. 스가 요시대. 나 스가 요시대가 해결했어. 네. 이러면 뜨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뜬 이유도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고이지민 시절에. 가가지고 김정일이랑 단판을 짓고 뭐 이런 거. 납붙자 문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한 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도쿄올림픽에 또 북한에 와가지고 뭔가 대한무드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했죠. 그렇죠. 동시에 그런데 그게 되려면 미국의 대북의 대북 전략이나 이런 게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게 뭔가 가닥에 잡혀야지 그것도 되는 겁니다. 미국이 책장을 좀 열어주고 문의 빗장을 좀 풀까 말까 하고 그 근처리도 다가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푸는 게 고이지민 주니치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이지민 주니치로는 그걸 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양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방북 일정 잡아버리고 들이받았죠. 네. 그냥 해버렸거든요. 덕분에 아베 신조가 광을 팔았고 공판에서. 물론 그 대가로 고이지민은 그 이후 상당 기간 친미 친미 정치인으로 친미 정치인을 했어야 됐지만 그렇죠. 나중에 아들 부시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 선곡 앨범도 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했어야 됐지만 어쨌든 지금의 스가엘 시대 그리고 지금의 미일 관계 지금의 국제정세는 그렇지 않은 게 이제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앞에 그때는 쉬웠죠. 중국 앞에 미일이 단단한 연대를 이루고 손을 잡고 있어야지 돌발 행동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말은 납치자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동력을 만들려면 미국이 그러면 북한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 무드가 잡혀야 돼요. 무조건. 한국보다 훨씬 훨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동적인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는 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룸이 있는데 아무리 당사자 아닌 것처럼 떠밀고 내보내려고 해도 당사자입니다. 하면서 뭐라고도 자꾸 할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액션을 하는데 한국의 정권은 일본은 지금은 늘 그랬지만 미국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확정을 안 하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용만 하는 거거든요. 북한 문제를 맞아요. 중국하고 한번 붙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해결 납치자 문제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는 와중에 거기도 이제 자체 대북 제재 이런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트럼프 시대에 거기 또 발맞추느라 그리고 트럼프 귀를 잡고서는 북한한테 세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제재도 하고요. 그래야 이제 테이블에 나오지 대화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성실히 협상을 하지 지금 저 대화한다고 하는 거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하는 액션과 비슷한 토대로 취합니다. 더 족치세요. 자꾸 대북 제재를 하는데 이게 대북 제재가 극존칭이에요. 대북 제재가 시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끝날 즈음 되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장을 하거나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끝낼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연장을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연장을 결정한 날 북한이 일본 올림픽 안 간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스가 의식이 돼도 약간 면이 안 서게 됐죠 그러면. 아니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라는 혼이 일단 날 거고요 국내 여론으로부터 별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북한의 올림픽 불참이 꼭 제재 연장 때문이냐도 사실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지금까지 대미 문제에 관해서 이것 역시 미중 간의 갈등 국면에서 그 하위 변수가 우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기전으로 푸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하노이 이후에 그렇게 경향을 잡고 있거든요. 북한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국면이 대화 국면이 즉 미국하고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굳이 도쿄올림픽 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편집증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우리는 뭐 겉에서 들으니까 실제로 정확히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만 코로나19의 방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북한이 진단도 안 되고 뭐 백신도 없고 뭐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뭐 백신 회사를 해킹하려고 했잖아요. 화이자입니까? 네. 아무튼 노력은 그런 노력은 하지만 지금 뭐 없기 때문에 노력이죠.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누가 감염됐는지 어땠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니. 맞아요. 그러니 김정은 혼자만 마스크를 안 쓰고 나머지는 다 쓰고 있는 그런 광경이 그래서 연출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코로나19에서 편집증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딜 다 무조건 봉쇄해버린다거나 뭐 아무튼 극단적인 정책 뭐 어느 정도라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네. 바닷물까지 지금 소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음 아무튼 그래서 수산물을 수산물 소비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 저거 다 따져봤을 때 도쿄올림픽 그냥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야. 이런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북한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쭉 얘기했지만 북한하고 미국하고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정부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다 미국하고 중국의 힘겨루기를 생각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도쿄올림픽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자 했지만 한국의 입장은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내에 북한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건 제가 사실은 여기서도 한의회담 이후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정권 내 해결 어떤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 정권이 지난 4년간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해왔고 실제로 보여지게 뭘 한 것도 있었는데 그 전에 했던 것만큼 임팩트 있는 뭘 할 방법은 지금은 없고 그 전에 한 거 반에서 따라가보자 라면서 추진했던 것도 들도 지금 안 되게 생겼다라는 거고 우리가 선거 전국에 휩쓸려서 또 하나 못 본 것 중에 하나는 이 2 플러스 2 회담입니다. 이제는 한국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난맥상을 보여준 게 또 방금 말씀하신 2 플러스 2입니다. 이게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토니 블링컨이라는 바이든의 최측근이에요. 바이든의 최측근 국무장관이고 이제 그 다음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고 네. 와가지고 이제 순회를 했습니다. 일본 갔다가 한국 왔어요. 프로모션 투어를 다녔습니다.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되게 원도 차이가 납니다. 네. 거기서 일단 쿼드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쿼드 모여봐라. 그렇죠. 넥타일 풉니다. 일본 가면. 네. 야 쿼드 모여봐라. 야 우리 사총사 모여봐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딱 해가지고 화상 딱 띄워가지고 네.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니. 중국하고 한 번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 들어가잖아. 한 번 겨뤄봐야 되지 않겠냐. 딱 이렇게 회합을 딱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회합을 딱 하고 쿼드는 영원하다. 이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안 된다. 중국은 인권 침해하고 말이야. 국제사회의 룰을 하나도 안 지켜요. 험담합니다. 이건 나쁜 나라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자기네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그렇게 침해하고 이거 뭐 중국하고 똑같은 나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한미일이 잘 지내서 우리 미국의 영도를 따라서 중국하고 한 번 잘 싸워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다시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미국의 대표들은. 미국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분위기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알죠. 북한하고 대화를 뭐 하자고 할 것이고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말자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국하고는 긴밀하니까 미국의 입장을 봅니다. 일본에 가서 한 것처럼 막 넥타이를 풀고 아무 소리나 막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겁나 혼내줄 거거든? 이런 소리를 하면 중국한테 뭘 더 개방해 주고 중국한테 얼마나 더 많은 떡을 한국이 지어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긴장되는 상대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외교장관 회의 이런 걸 해가지고 공동 합의문 같은 거를 냈어요. 근데 거길 보면 톤다운을 했다는 게 좀 명확합니다. 합의문을 쭉 보면 중국이라는 구체적인 표현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완전히 합의할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외교와 대화로 노력을 할 것인데 다만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조열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더러 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 그렇죠. 완전히 조율 안 된 건 하지 마. 한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 너네 강경책 위주로는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어떤 건 조율을 좀 해.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진 그런 문장의 합의문이 나왔는데 완전한 조율이란 말이 처음에는 비관적으로만 많이 해석됐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도 좋게 해석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합의문을 내면 이제 질의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자들이 손도 물어봅니다. 그 자리에서 또 블링컨이라는 사람은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다 해요. 토니 블링컨은 소문대로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강압과 공격적 행동으로 홍콩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신장과 티벳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 주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거 다 인권법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할 말 다죠. 그리고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 저항해야 된다. 우리는 가치동맹이다. 우리 민주주의 프렌드들이다. 민주와 자유와 인권의 프렌드들. 쿼드 얘기하고 싶은 말을 하던 말을 다 합니다. 소득을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쿼드 얘기도 했습니까?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블링컨이 여기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했어요. 쿼드라는 게 논의를 할 만큼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모임이야. 영업이죠. 또 영업합니다. 이거 가입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모임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입서 쓰고 가입비 내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오늘 어깨동무 하면 그냥 쿼드지. 쿼드야 쿼드냐 이게 쿼드야 이렇게 대충 가입해라라고 한 거죠. 가입 절차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서로 말 안 맞는다고 또 한참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보도로 밝혀진 사실인데 정의용 장관이 블링컨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북중이 정상회담을 할 것 같은데 항상 북한이 대화무드로 가기 전에 중국하고 그 내용을 조율하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때 그러면 대화를 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블링컨은 거의 지금 상황을 보면 별로 들은 척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중국이 무슨 말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모드 아니 중국이 무슨 말하는지 관심이 있는데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안 쓴다. 그건 기본 옵션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 것인지가 내 관심사다. 이런 분위기여서 이런 2 플러스 2를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상황인지가 아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미얀마에 대해서도 같은 코드를 설명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얀마의 인민들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보다는 그래서 미얀마를 이용하면 중국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데 가 미국의 진짜 질문이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래서 얘네들한테 해줄 걸 해주면 중국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데 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천하의 불쌍놈이라서 그런가요? 중국의 질문도 같죠. 이걸 잘해주면 그래서 미국한테 얼마나 회가 되는데 입니다. 이런 걸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네. 왜 이게 우리 불량 시비하는 거 지치지도 않나 우리? 아니 왜요? 이번 주에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짧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짧잖아요. 순식간인데 이거. 내일 짧게 합시다. 내일은 알래스카에서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아저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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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